우리 오늘 은혜받고 성수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다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서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인 것 같습니다. 말. 그 말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이렇게 원동력을 주는데요. 서로의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말. 단위 목사님이 서론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조금 쑥스럽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계속 보고 싶었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고 많이 하셨죠. 예. 안 하셨습니까? 예. 전 많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보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씁쓰럽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요. 그 말 안에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영어를 가진 영적인 존재는 사랑에 그 동반된 그 말을 통하여서 그게 더욱더 이렇게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관심이 생기잖아요. 관심이 생기다 보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관심이 없어져요. 나중심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맑고 틀리고 나면 보고 싶지 않고 아 정말 보고 싫고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로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또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이 가득 차야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그 사랑이 동원되어지는, 그 운동력이 되어지는 그 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생명이 넘쳐나고 활기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내 안에서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날게 하여 주셔서 내 영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의 산업의 현장을 살리고 나의 직장과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믿음의 축복에 사람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하여 우리 세상 모두가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확신을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말, 생각, 모든 환경들이 누구를 증거하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를 살리고 또 우리가 모두를 살리는 길을 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 우리 가정, 현장, 237, 5천 종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지역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대응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빌리포 지역에 와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안에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역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한 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간 기도하러 기도하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일이 났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이 여자 한 사람의 만남이 주어집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여자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어떤 거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주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 전도자인지를 알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도자인지를 알고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면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바울이 몇 날 며칠을 들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잖아요. 여러 날을 함으로 바울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이 여인의 입술은 한마디로 어떤 말이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유일성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구원의 길을 말하는 종교 속에서 또 이런 부분 속에서의 그냥 하나로 전략시키는 이러한 사단의 그 숨겨져 있는 그 언어의 송포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함 우리가 길에서나 누구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소리를 몇 날 며칠을 들으면서 뭐라고 송포하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송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길이오 진리오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완전한 유일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송포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또 이렇게 그 여인이 이렇게 온전해진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육신적인 생각과 내 감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송포하고 그리고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 속에서 영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강단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나침판으로 나의 빛으로 내 길의 등으로 하면서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그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 가라지가 첫 번째로 뭐냐 의심의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증거와 역사를 봤지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으므로 말미암아 의심하잖아요. 저희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문제와 환경에 부딪히면 의심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원망과 또 우리 안에서의 사단이 좋아하는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생각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 신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어떤 대가가 오냐 바로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오가 채워지고 빌리뽀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그러한 아픔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 바울은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아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도 복음 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버릴 만큼 절대 복음의 언약 속에 구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속에 절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순종함 속에 내가 죽고 그러면서 그 현장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하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냐고 치유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감옥에 이렇게 법정에 서지 않냐고 감옥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로 뜻 생명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절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항상 복음의 유익 여기에 우선순위를 뒀거든요. 이럴 때 이 안에서 죽을 만큼 힘든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쓰리고 아프고 몸이 만신차이가 됐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기도와 찬송의 망대를 세움으로 인하여 빌리뽀 지역에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인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울이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빌리뽀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주의 세력 사람들을 잡고 귀신 속에서 역사하고 흔들고 있고 망하게 만들고 녹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하람의 축복을 빼앗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의 조주의 세력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눈만 뜨면 문제고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영적인 빌리뽀 감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안에서 좌절하지 말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믿으면서 흑암을 꺾고 선포하고 승리를 선언해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비에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동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뭐한다? 우리를 살리고 예수가 크리스토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믿으면서 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핍박받고 손해받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눈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하느냐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속지 않도록 날마다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분별함 속에서 영적 대응하며 영적 싸움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통하여 네 마음에 네 입술에 네 생각에 네 영혼에 네 직분을 통하여서 네가 있는 가정과 가문과 이삼쪽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빛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5장 26절 빌리포 기부품 감옥 속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아무도 거듭떠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복음이 가서 누군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는 그 죄인들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전도자인 이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며 찬양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늘 바울의 기도는 늘 송도들에게 증보기도를 요청할 때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디모드에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예수가 크리스탄즘을 선포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기도 속에 복음을 넣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예수가 크리스탄즘을 증거하는지 이 복음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들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제약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버려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크리스토의 전도자 생명의 신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때때로는 가문이라는 이 흑암의 현장 속에 또 나의 개인의 그러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현장을 꺾고 그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너를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예수 크리스토를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질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끝까지 아 이만에 하면 됐어 라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토로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원약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도 속에서 강단의 원약에 말씀을 붙잡고 삶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깨어있어 나아가야 우리가 완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인 것들이 벗어지기까지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간술장애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와 찬양하는 그 복음의 말씀의 망대 빛의 망대를 끝까지 손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빛이 임하고 그리스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망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승리하고 나아가 흔들리지 않냐는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가고서는 모든 현장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말대로 인하여서 날마다 24시 나를 살리는 나를 살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가고서는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기도하는 237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각자 이겨주시는 그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먼저 주의 천군천사가 앞장서서 나가서 모든 것들을 꺾고 산지가 평지가 되어지는 망국을 키워부를 얻게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야 3인 1조 운동 속에 스타트만 운동 속에 사천만 쓴 운동 속에 2, 3, 7 치유 운동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운동 아버지 제자운동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빛을 빛은 망대로서 극관하게 사가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어선이 밝히 이렇게 등불을 불켜서 우리 이렇게 오징어 잡이 배에 특별히 막 박잖아요. 그 불빛을 보면 오징어들이 오고 뭐 이렇게 갈치나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잡는 것처럼 사단은 흑암에 그 창세기 3장 6장 11자리를 통하여서 열두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랩련트들과 하나님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산과 타락과 흑암의 빛으로 그럴 듯한 문화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 랩련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희석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강하게 24시 끊어지지 않냐는 25시의 영원한 빛을 비추는 그런 영적인 집어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영적인 집어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보는 사람 나를 만나지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내 자녀의 후대와 우리 자녀가 가 있는 학교의 현장과 직장의 현장과 군대의 현장과 하나님여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있는 그 산업의 현장과 그 모든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빛인 영적인 집어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내어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에 그 언약으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도 영적인 무장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Stress By osto food Olá qui cinemat lou